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싹 정리하면 깔끔해지거든요 돈이 좀 드는데 돈이 들었나? 뭐가 들었네 업그레이드하면 여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허하트판이 뭐야 여기서 하는거였나 어 엠티 어 락다운 아니고 디펜스 펜스 250k 돈 들어가네 펜스만 하나 해놓을거야? 펜스 해놓고 좀 치워야되는데 클린업 정크 아웃사트 엔트러스 이거다 앞에 깔끔하게 해주는거 그쵸 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 펜스가 펜스가 있어야되는데 펜스 펜스 설치했는데 아 펜스는 참 설치하고 나서 어 좀 있어야된다 시간이 좀 있어야되지 참 하루가 있어야지 설치가 되지 바로 설치가 안되지 펜스 히음 아 오지마 인마 아 뉴베어스의 럭키 아 나 그것도 되게 좋아했지 초반 초반에 리스게 정말 좋아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죽게생겼는데? 됐다 아 손상입었다 다행이다 으아아아 와아아아 야 나온지 얼마나 됐다구 야 나온지 얼마나 됐다구 아오가이야 네 어 지금 뛰어드는 순간에 그 V VAT가 잡혀가지고 다리를 바로 쓸 수가 있었어 게다가 내가 날샌놀이를 찍었어 오우야 왤케 왤케 높냐 왤케 아유 야 야 높다고 했다가 하나도 안맞잖아 아유 야 오케 저기서도 누가 쏘는데 아 저거구나 누가 달려오고 있는데 강아지인가 아 누가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누가 이쪽으로 달려왔는데 강아지인거 같은데 야 강아지야 야 얼른 몰러오고 오고 오쩌쩌쩌 일루와 야 야 강아지 너 왜 울듯말듯 나랑 밀당하는거니? 아유왜 강아지부터 질렀 강아지 강아지부터 질렀 강아지 아 아 아 아 아따 총알이 없는데 이런데다 총알 지금 다 쏘고 있어요 어 어 한국으로 총알 튀는거 마라 야아 이야아 15%밖에 안나와요 잠깐만 얘네들 어설트라이프 야 얘 수차 어디로 어디로떨어 아 저기있네 써고 맞춘거 야 오우 야 어딜 어딜 맞는거야 총알 맞춘거같은데 오우 안돼 이 화염방송이 휴 휴 야이 32구경탄이야 화염방송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화염방송기를 쏴가지고 여기 총떨어졌는데 총어디로 떨어졌는데 아 저기있다 저거 고치는데 써야죠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게 레이더는 어 어... 일명... 예... 그... 어... 그걸 뭐라고 하더라? 집단 강도라고 해야되나? 뭐 마피아 비슷한? 뭐 그런 존재인데 얘네들이 그... 그 볼트...에서... 이제 나... 볼트에서 나온 여러 사... 여러 실험... 실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나와왔는데 할 건 없고... 에... 그... 자식의 자식까지 이제 있고... 걔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좀 성질 이상한 애들... 좀 나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서... 아! 폭주족! 폭주족이나 깽! 이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소수는 아니에요 엄청... 어우 이거 터지는데? 좀 소리가 났죠? 그래서 내가 뒤로 깐건데... 소수는 아니고... 집단이 되게 커요! 레이더가 레이더 집단이... 무슨 거의... 예... 엄청 커요... 이게 뭐라고 말해도 되냐? 이게... 소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뭐... 소수... 소수인들도 있지만... 소수가 아니고... 아니라 이제... 큰 집단을 이뤄서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터져있는 거죠 왜... 뭐... 뭐 이렇게 하나가 없니? 어? 누가 또 레이더 같은 거 쐈는데? 이게... 이... 그... 풀아웃 역사인가 뭔가 그걸 읽어보면요 레이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 나오거든요? 읽어보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작은 존재는 아니에요 풀아웃 역사 연표가 있어요 거기에... 막 이제... 집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막... 그런... 설명글이 있는데 그게... 그게 카페에서 봤는데... 괜찮나? 쟤 브레인... 어? 쟤 뭐야? 아 뭐야? 야! 쟤들 아웃캐스트들 아냐? 아... 얘 레이더가 있었구나? 레이저 라이프스는 아까 레이저가... 휙! 날라와가지고... 뭔가 있네 그냥 발견만 해놓고 가자 쟤... 안녕? 저리 가! 어... 어... 왜...왜 죽었어? 레이더... 레이더들하고 한판 뜨다가 죽었나 본데? 아... 나... 땡큐베리 감사하지 얘네들은 이런거... 안건져거든요? 라... 라면을 왜 갖고 있냐? 너... 라면 먹고 있었구나? 뭐... 아... 그래도 안되네? 흠... 뭐... 수의식... 뭐 이런거 버리게? 되나? 오케이 발견만 해놓고 가자 이 쪽인거 같은데? 뭐야! 아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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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상대하기가 쉬워 잠만 계속 금속볶음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거 버려 칼 이쪽 내가 가는쪽이 맞나 근데? 어 이쪽 맞을거에요 응 맞아맞아 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의 다 쓰러져가는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들어가자마자 싸움을 했었나 안했었나 기억이 안나네요 아 싸움 안했다 여기 책이.. 책 없지 참 볼트의 편지 이거 보면 이 마을에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알거에요 자 볼트 택의 편지 안전을 중요시하는 지연민들께 저희는 귀하께 선택하신 볼트 택 시설에 귀하의 가족이 선택되지 않았음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귀하의 예금은 보존되고 있으며 귀하의 지원서는 귀하가 선택하신 볼트 대기 명단은 추가하였습니다 소형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하의 가족의 안전성을 위해 대기 명단에 없는 그로는 출입 가능한 볼트 택 시서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펜시설은 볼트 택이.. 뭐 그.. 한마디로 그 거지 볼듯하게 들어가길 원하려..원하는사람들 아..저거..입구가 어딨지? 돌아다..돌아다..어우.. 아..음료..음료는 버리자 이런거 버려 아..이쪼..이쪼.. 어..여왕님이시다.. 해체 짝선없어..그냥 여왕좀 해보냐 글쎄..총 몇방쏘고 사람좀 죽여볼까?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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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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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콩긋당해요 당연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아... 어, 뭐야 아, 전체에 오라는 게 없나? 어... 올하는 게 없었나? 올? 올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아 이거.. 근접 무기를 안가지고 달려니 가져가 가져가 집이 해야지 뭐 때문에 또 무게가 있다고지? 아까 삼십 몇가지 떨어트렸는데 내가 어? 왜 무게가 또 늘었지? 아니 뭐 때문이야? 탄약은 무게 없는데 아 이거 문 좀 안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것도 세팅을 좀 해야겠는데? 저거 없애기 입구 엔트런스 배드 올.. 턴 엔 하구요 오토 도어 오토 도어 디세이블 셀프 셀 셀 에네블 셀 뭐야 이거? 크리에이터? 아아아 저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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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 좀 먹고 가자 여기는 꽤 깔끔한 물있죠? 집이 어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어 순..순..순..순간 이거 어디.. 아 이거..이거.. 오픈가? 야 이거..이거..아 이거구나? 디세이블 딴딴딴 아 수포드폰 타봐야 되나? 자 빅타운 저건 전초기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저건 전초기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자.. 잠만 일단 나한테 말을 건.. 전주선한테 가보죠 얜가? 이봐 혼자 말하고 있었어? 아 아 파라데이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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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사냥꾼들 이놈의 노예사냥꾼들 저먼타운에서 슈퍼모텐트가 있구요 파라데이스폴 파라데이스폴에 노예사냥꾼이 있구요 야 이 성우는 굉장히 몰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케 파라데이스폴 피파라데이스폴 파라데이스폴 pil마요 LEDs 覺 roar 이상해. 뭐지? 가능한 사람인가요? 또 다른 사람인가요? 여기... 는... 음... 나 뭐할... 아 책 먹을려고 했죠? 어? 왜 1점이 상승했지? 나 이해력 있는데? 이해력 있는데 1점이 상승했는데? 아 뭐가 잘못됐는데 또? 아 몰라 원래 2점이 상승해야되는데 뭐 탈 만한건 없는데 여기... 버블헤드가 없었던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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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여기 딱 3개뿐인가 그럴거에요 어... 머리핀다... え... demands... 어느 ontede 온수 Christine 아 Juice 그 장학안은 신경을 통해 Lesson bing town 니트가 굴리스트 카페 간 사람들로 구출해 주세요 데.. 데다가 딱 저녁이라 딱 좋네 저녁은 은신하기 참 좋죠 자 저녁 한번 하고 아 물어봐야 되는구나 아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안 물어봐서 표시가 안 되는 거였어 비더컵? 이름이, 이름이 비더컵이야? 아 아 아 아 아 어... 내가 떠나면 이곳에 놀라워야 할게 아 그래? 뭐지? I don't know. What matters anyway? We're all going to be mutant chow And what do you know? You wastelanders and you dirty clothes and roughed up faces You look like a serial killer 음... 왜? 아니, 사귀는 사람 없죠? 이제 얘한테 가끔 찾아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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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템 같은 거 주신 거 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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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여기는 예, 어른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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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아...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럭키팔... 그... 그... 좋거든? 그것 때문에 너희들 구해주려고 딸은, 어... 영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사심때문에 음? 근데 이쪽이지? 아... 이 쪽이구나... 아... 아... 드디어... 아... 이쯤 오면 은신능력이 돼서 좀... 싸우기 쉬워야 되는데 은신능력이 개떡이라... 이거 참 걱정이네... 아... 여기도 레이더 있지? distress 구기별금 추가 기저암인 시스템 구준 구기별금 추가 유지 구기별금 추가 구기별금 추가 풍griff restraint ении 구텀 Chemвер 자, 은신능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연 은신샷으로 할 수 있을지 아유 뭐 그런 생각은 버려야겠구만 아유 아유 또 빗나갔어 아유 계속 빗나가 아 잘 맞추는 게 뭐야 도대체 아유 미쳤어 아유 총알을 막 버리고 있어요 나 지금 치명타 어 아 이래서 그냥 쏘면 안 돼 총을 통할 낭비가 너무 심해 저기 누구 있는데 아 됐다 아 됐다 수류탄 2개 아 얘들 상인애구나 오 지레 산탄총탄약 산탄총탄약 오 탄약 꽤 있어요 산탄총탄약인데 근데 총알 항상 아껴야지 총알 항상 아껴야 돼 그 총알 그 그 그 그 그 녀석 그 녀석 때문에 총알 구하기가 쉬워요 그 녀석이 총알을 많이 파는 애들도 있고 자, 다트 산상총 8발 어, 여기 라덱스 약품이 이런데 숨겨져 있었네 음, 여기도 뭐 숨겨져 있는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다 들춰봐 없어 라덱스 하나 있구요 어, 여기 도둑성조림 하나 있고 그렇죠 자, 가자 이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끙 끙 잠시만요